청사 내 일회용품 퇴출을 선언했던 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 2단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본청사와 시군 설립 공공기관, 운동 경기장, 장례식장 등에서 일회용품을 퇴출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을 벌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도가 지난 6월 19일부터 도청사 일회용품 반입과 사용을 금지한 결과 플라스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3%, 가연성 생활 폐기물은 5.8% 감소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